헌덤, 됐어? 네. 응. 됐습니다. 아, 식구들이 아주 바람 잡아주는 건 아주 선수들이네요. 아, 선수가 그냥 이쁘잖아. 바람 뭐하니? 입장 안 갔네. 이야. 역무하니. 영순이 바라보는 눈빛이랑 딸 바라보는 차이가 나네. 훨씬 딸에 대해서 강렬하네. 저 봐봐, 약간 넋이 나가잖아요. 다은이는 정말 이쁘어. 원래 그래요. 원래 딸만 보면 무조건 다은이 이쁘다, 다은이 이쁘다 그러고 집에 들어왔을 때도 이쁘나 그러고 불러요. 내가 장난으로 나 이러고 가면 어디 아프냐고 막 이러고 다운은 무조건 이쁘고 정말 다은이가 저걸 입고 형님 옆에서 같이 걸어들여 가야 되는 신선을 상상은 해보셨죠? 가끔하지? 가끔하지 아니 근데 저렇게 진짜 진짜로 들어서 입은 모습이 이뻐고 어떠세요? 이뻐? 지금은 이뻐 편시감이 없으니까 잘 어울리네 다은이도 좋아하네요 아까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이뻐? 난 안 입고도 이쁜데 이런 약간 좀 뭔가 좀 하다만 보자지 머리를 제대로 맞아 본인이 좋아야 신나는 거야 응